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어떤 화폐 시스템 연재형식으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해드릴 내용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구에 어떤 존재하는 부가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이 불안은 게 결국은 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떤 뭐 인간이 됐던지 이런 불안은 것 자체가 뭐 인간이 됐던지 뭐 국가가 됐던지 그렇죠. 무슨 인종이 됐던지 계급이 됐던지 계층이 됐던지 한 곳으로 좀 모이면서 편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떤 이런 많은 부를 부라는 것을 많이 쟁취한 어떤 소수 그렇죠. 그 화폐 권력이라고 하죠. 그런 부를 쟁취한 어떤 소수가 부를 얻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를 자기가 얻으면 이 부가 좀 자기가 부를 잃지 않고 이런 부가 고착화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어떤 뭐 영원한 부의 고착화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이 부를 축적한 인간은 항상 이런 부의 어떤 부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의 영원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부를 얻고 또 많이 얻고 끝없이 얻다 보면 더 이상 부를 얻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부의 양극화의 마지막 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끝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부라는 게 정체가 되고 그래서 그 정체된 부는 순환을 위해서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거를 그거를 부의 초기화라고 하죠. 부의 초기화. 그래서 어떤 정체된 부, 정체된 부의 순환을 위한 이런 부의 초기화 이런 거는 뭘로 다시 될 수 있을까요. 혁명이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념의 어떤 새로운 탄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의 영원함, 그 다음에 고착화 이런 것들을 바라는 소수의 누굴까요. 화폐권력이겠죠. 이 화폐권력은 좀 어떤 그런 부의 양극화, 부의 편중 이런 것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정체된 부의 순환, 이 순환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싸우는 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부가 다른 어떤 새로운 인간, 국가, 인종, 계급, 계층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의 순환, 그 다음에 부의 초기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구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떤 부라는 게 부라는 게 어떤 총 그 양은 변하지는 않지만 부를 소유하는 인간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순환을 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시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반복이 되고 있죠. 화폐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된 어떤 공간의 그 부라는 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하죠. 그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탄생과 멸망, 어떤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화폐의 경제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방금 설명드린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영원한 부 그 부의 영원성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 그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작은 이런 것들은 좀 없애버리는 백지 상태로 만드는 화폐 경제의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가장 어떤 화폐 경제 시스템을 끝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부의 편중이죠. 부의 편중, 부의 양극화 그래서 이런 부의 편중이나 이런 양극화의 어떤 끝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를 고착시키는 게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에 대한 집착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혁명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 부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국 이런 부의 어떤 영원함 이것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좀 화폐 경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과거에 어떤 미국의 대공황이나 지금 만연해 있는 극우주의 그리고 과거 어떤 공산주의나 히틀러, 일본의 궁극주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부의 고착화를 위한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 화폐 시스템의 새로운 순환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 그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양극화, 부의 편중 이런 게 절대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화폐의 양이라는 게 일정할 때는 국가가 만약에 제대로 그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분배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화폐 시스템이 영원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이러한 양극화를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결국은 화폐 시스템은 계속해서 무너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근본이, 근본이 화폐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 체제에 이르기까지 화폐 시스템의 어떤 수명을 늘리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뭐밖에 없었죠? 돈을 새로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찍어내는 행위 자체가 세금을 걷는 행위랑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화폐의 가치를 빼앗아 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양극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기축통화의 양극화, 글로벌적인 양극화,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국간의 양극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거는 기축통화를 계속 풀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지만 화폐의 수명이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별국은 어때요? 환율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축국이 돈을 풀수록 그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별국들도 같이 돈을 풀어서 같은 비율로 돈을 풀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어떤 모든 화폐 시스템은 돈을 풀 때마다 돈을 풀 때마다 추가된 어떤 화폐 수명의 연장 기간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돈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기축국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풀지 않으려는 정책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그건 우린 뭘로 봐야 될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이 전 세계적으로 순환시키는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기축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축국인 어떤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트럼프의 어떤 공약이나 말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트럼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어떤 신용화폐 시스템을 견디고는 있지만 견디고는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막을 내리려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화폐 시스템의 유지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부의 양극화나 부의 편중 이런 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이건 뭐냐면 1971년에 지금의 어떤 신용화폐 시스템이 시작된 1971년도에 신용화폐 시스템이 시작한 후에 일정한 어떤 부의 이동 흐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부의 이동의 상징적인 게 바로 이 페이퍼 컴퍼니 자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같이 풀고 경제 주기가 시작이 딱 되면 이런 어떤 페이퍼 컴퍼니 자금이 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도 일정한 흐름이 좀 존재를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주식의 어떤 이익 그렇죠? 부동산의 이익 주식의 이익 그리고 이것들을 환차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국의 어떤 그 통화가 약세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먼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폐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겠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의 폭등 그렇게 돼서 어떤 달러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개별국의 어떤 통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 그런 어떤 부동산과 주식의 이익을 다시 한번 통화 강세로 통화 강세에서 달러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그런 이익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선진국 위주 또는 어떤 메이저급들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 방법을 사용을 해서 환차액을 많이 하는 방법이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뭐 신흥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어떤 탈세나 탈법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닉 자금을 마련을 한다든지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상황이 이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뭐 그런 환차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된 거죠. 그런데 이 페이퍼 컴퍼니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모든 국가가 이제 연계해서 뭔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탈법 탈세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니까 이 불법 자금을 좀 이동하는 새로운 어떤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가상화폐 그래서 가장 어떤 이상적인 비국가적인 그런 요소로 해선과 같이 등장한 게 바로 이 가상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어떤 큰 규모의 돈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정부가 무기나고 동조해주고 그렇게만 해주면 마치 이런 가상화폐라는 게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국가나 기관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면 가상화폐의 어떤 정부의 어떤 신용이 첨가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치 어떤 주식의 테마주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달려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을 좀 탈법 자금을 만든다든지 은닉된 어떤 돈의 유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던 게 페이퍼 컴퍼니 그 다음에 가상화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실 우리가 시장에 돈이 안 돈다 시장에 돈이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돈이 쌓이고 그리고 아무리 통화량이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이 많다라고 해도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없는 흐름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의 편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 근본의 시스템이 됐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됐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 그런 돈들을 정부가 뺏어오던지 아니면 새로 찍어내던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근본의 화폐 시스템이 근본의 화폐 시스템은 1944년부터 1971년까지 굉장히 수명이 짧았었죠. 이 근본의 화폐 시스템이 수명이 짧은 이유는 근본의 화폐 시스템은 기준이 금이죠. 금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화폐를 어떤 발행을 시킨다는 게 금이라는 것을 어디서 캐와야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어떤 화폐를 발행하는 게 좀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았던 거고 신용화폐 시스템은 이 근본의 시스템이 마감을 하고 1971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화폐 시스템인데 그런 근본의 화폐의 어떤 발행 여건을 좀 개선한 시스템이 지금 쓰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가가 보증만 하면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화폐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뭐랄까 물론 근본의 화폐 시스템보다도 몇 배의 어떤 수명을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신용화폐 시스템도 돈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화폐 시스템의 붕괴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필연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의 붕괴 요소라는 거는 바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 그 환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로금리 제로금리 그리고 GDP 대비 부채 100%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서 화폐 시스템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려고 돈을 풀고 그 돈을 푸는 정책이 어떤 국가 간에 어떤 서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신용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폐경제 관점에서 보면 양적 완화라든지 돈을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양적 완화나 돈풀기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제로금리라든지 부채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가 간에 동조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깨질 때 결론은 결론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화폐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이 역사적으로 보면 근본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용화폐 시스템 거의 80년 범위입니다. 80년 범위 그래서 이런 80년 정도의 수명을 거치면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경제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화폐가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화폐경제가 새롭게 탄생을 하고 화폐권력이라는 게 새롭게 탄생을 한다면 과거의 어떤 근본이라든지 신용화폐와 비슷한 비슷한 것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문제는 문제는 뭐가 남을까요?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수명연장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의 영원성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누군가는 미래에 이런 새로운 화폐경제의 주인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근본이라든지 신용화폐와 굉장히 유사한 이런 화폐시스템을 또 80년간 유지를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반복해왔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런 화폐의 어떤 주기 그렇죠? 이런 주기가 반복이 되는 80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큰 위기가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상황과 굉장히 근접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들을 뭘 통해서 했죠? 과거에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었죠. 앞으로 어떤 새로운 화폐시스템이 나오고 또 그 화폐시스템의 어떤 화폐경제의 어떤 화폐권력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네버엔딩 스토리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다면 약간 그렇죠? 지구를 좀 하나로 지금은 각 나라마다 화폐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화폐는 이런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화폐 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일화폐 시스템 이라는 게 단일화폐 시스템 이라는 게 잘 고착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지금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어떤 멸망 그 다음에 재탄생 이런 것들이 없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려면 뭔가가 누군가의 고통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됐던지 그런 반복적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일화폐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화폐 시스템은 아마도 어떠한 화폐 권력 화폐 권력이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어떤 화폐 체제 그렇죠 음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화폐 권력 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부 이런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를 바라지는 안치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음 화폐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의 어떤 주기인 80년이 마감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마감할 때 항상 전쟁으로 마감을 해왔었고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뭐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과거의 데이터 적인 면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설마 설마라는 아니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런 항상 화폐 시스템이 뭔가가 변화가 되기 전에는 마지막에는 굉장히 큰 부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의 확장. 이 부의 확장은 부동산의 폭등 그 다음에 주식의 폭등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이것 이 기회를 어 잘 잡아야 되겠죠.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지구상의 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것은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모든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메이저가 항상 주도를 해왔죠. 기득권 메이저라고 하면 기득권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기득권이나 어떤 메이저 그런 권력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의 어떤 주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화폐경제 관점에서 이번 주기가 이번에 경제 주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물론 새로운 화폐가 앞으로 등장을 하겠지만 좀 경제 규모의 축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 규모의 축소라는 것은 물가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떤 물가의 비중하고 현 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물가의 비중하고 가장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어떤 거죠? 오일이죠. 오일 현재는 오일 오일이 가장 밀접한 어떤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오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의 연준이 미국 연준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 이런 통화정책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일을 제외한 모든 어떤 상품시세 이런 것들의 상승을 만들 수 있고 달러 약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과도한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가가 되고 있죠. 과도한 어떤 통화량의 증가로 사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이 약간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일에 오일이 좀 폭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연준이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살짝 숨통을 좀 트이고는 있지만 트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중후반부라는 거 그리고 끝점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달러 경제 달러 경제 마지막 경제 주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끝점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대공황 이런 것들은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국의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이 사실은 당장의 어떤 현상 당장의 어떤 현상만 해결하는 땜빵식 그런 처방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미국의 연준이 정상적인 어떤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이후에 대공황 이런 것들은 언제일 거라고 가늠을 할 수 있냐면 미국 연준이 언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을 포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용화폐 시스템이 시작된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일어났었죠. 그 후부터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화폐를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때부터 이제 돈도 풍부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돈을 계속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이 풍부한 돈으로 그렇죠? 부가 쌓여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진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끝나고 부채 증가가 어떤 한계선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풍족함은 사라질 수 있고 과거와 같은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거와 같은 환경으로 되돌아갈 때 되돌아갈 때 그동안의 어떤 화폐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풍족함 그 풍족함으로 만들어진 많은 인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퇴되고 도축되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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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통해서 특평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미국은 기축국이 되고 일본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뭐 반복이 안 되기를 그 방법은 아니기를 바라는 거고 그쵸?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런 뭐 바람만 가지고 바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과거에 반복이 되어온 것처럼 80년의 어떤 그런 경제 주기를 화폐 시스템을 마감을 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연준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곧 끝나죠.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화폐 시스템에 다음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그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부에 확장할 수 있는 부동산의 폭등 주식의 폭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1편부터 4편까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애는 썼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쵸? 단순해요. 그래서 좀 제가 해드리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결국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딱 나올 거라고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4편에 걸쳐서 해드린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그 다음 화폐 시스템인 어떤 단일화폐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어떤 지금의 어떤 마지막 마지막 경제주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모든 국가가 어떤 부채의 한계라든지 경제위기를 겪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자의적인 해결이 됐든 타의적인 해결이 됐든 주요한 어떤 해결 방법은 항상 전쟁이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인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팩트죠. 굉장히 구구적인 세력 그렇죠? 구구적인 구구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어떤 그렇죠? 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내 편에 걸친 강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해드린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데뷔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 편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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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